K-N09 방사포는 2009년에 미국이 발견한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를 말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대구경 방사포라고 부른다. 러시아의 300mm BM-30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2012년 신형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개발을 직접 지시했으며 지난 3년간 개발 단계의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13차례나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0월 10일 오후에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300mm 방사포를 최초로 공개했다.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순항미사일이 아니면 300mm 방사포라고 한다. 중국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뒤 개량해 제3국에 수출한 300mm 방사포 WS-1B와 비슷하다. 발사 차량 1개당 300mm 로켓 발사관 사문을 묶은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WS-1B 위 사거리는 180km이며 최대속도는 45.2 길이는 6.37m 탄두중량은 150kg이다. 신형 방사포의 사거리는 200km 정도로서 이 사거리 내에는 수원, 원주, 강릉, 청주, 서산, 충주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어 F-15K가 전개한 대구 공군기지나 사천공항과 같은 최후방 비행장을 제외한 모든 공군기지가 개전 초기 무력화될 위험성이 있다. 보통은 200km라고 보도되지만 최대 사거리에 대한 언론 보도는 155km, 180km, 200km, 220km 등 제각기 다르다. 보다 대형화 한 개량형 버전도 있지만 기본적인 의사 로켓의 사거리는 다음과 같다. K-109가 300mm 의사 1호를 수입한 것이라지만 의사 1호는 200km 사거리가 없다. 400mm 의사 2호, 의사 3호일 가능성이 높다. K-109 신형 방사포는 자체 로켓 추진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미사일급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신형 방사포의 명중성이 바늘기를 꿰듯 정확한 대대에 대만족을 표시했다. 고보도했기 때문에 러시아제 GPS인 글로나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S-3 위 CEP는 300m, 민간 GPS GLONASS를 장착한 WS-3A 위 CEP는 50m이다. 김정은이 정확도에 대만족을 표시했다는 것을 보면 군사용 GPS GLONASS를 장착한 WS-3A로 추정된다. 중국은 WS-3A를 민간 GPS GLONASS를 기본형으로 선택사양으로 군사용 GPS GLONASS를 장착한 WS-3A를 수출하고 있다. 민간 GPS 오차는 30m, 군사용 GPS는 3m 정도여서 10배 정도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다. 김정은이 50m 오차를 저렇게 극찬했을 것 같지는 않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신형 무기에 국내 기술이 유출된 것을 의심하고 있다. 국내방 상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의 탈북자들이 다수가 취업해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설계도를 공유한 점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